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집안의 그 돈복 터지는 그 공간으로 또 준비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 색의 배치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. 우리가 그 비싼 돈을 꼭 드려야만 그때 그 우리 주거공간의 그 돈복 터지는 공간으로 바뀌는 건 물론 아니죠. 얼마든지 그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. 이때 그 특히 또 색의 배치라는 간단한 또 풍수적인 배려로 인해서 그때 또 집안은 더욱더 그 돈복을 크게 그 불러들이는 그런 환경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. 이때 그 핵심 열쇠는 무엇이든지 그 과하게 되면 그때는 오히려 그 독이 된다는 사실이죠. 황금으로 꾸민 그 변기라든지 욕실 거울 또 공간 그 전체가 황금으로 둘러싸인 그런 공간에 산다고 그때 반드시 또 돈복이 천년만년 또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. 좋은 것도 과하게 되면 이게 그 독화살이 돼서 치명적인 그 해로움을 자신에게 그 다시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. 집안 전체 또 방 그 전체 그 벽면이 이렇게 그 황금으로 둘러싸인 그런 황금 아방궁에 살던 그 독재자가 말로에는 아주 그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거든요. 황금이 지닌 그 풍수적인 암시는 돈복도 들어있지만은 또 동시에 그 예리함을 갖춘 그 카리의 암시도 또 함께 들어있습니다. 이런 사례에서는 결국 자신을 그 찌르게 된 그 칼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. 사람도 그렇습니다. 이 돈복이 있는 사주가 되려면 오행이 그 골고루 들어있는 그런 사주가 좋다고 말을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공간의 그 배치품이나 또 장식품도 어차피 그 각양각색의 그 색으로 구성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. 이런 경우에 그 한두 가지 그 색의 그 치우친 그런 공간 배치가 아닌 다섯 가지 오행의 그 균형 잡힌 또 그런 배치가 됐을 때 그런 집들은 더욱더 그 유리하게 돈복을 이끌 환경을 의미합니다. 특정한 그 색상에 편중이 되지 않고 이렇게 그 적절히 그 혼합도 배치가 되어 있다면 그런 환경에서 더욱더 그 돈복 터지는 그 기본이 충족이 된 거니까요. 그런 집들은 가족 구성원들이 그 하는 일도 운세가 그 장벽에 막히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그 의도한 대로 또 풀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. 성취될 쪽으로 그 운세의 그 방향을 잡는다는 것입니다. 돈복이든 또 문서운이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또 크게 거머쥘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 그 우리의 그 공간 환경에서 그 색들이 그 편중이 되지 않았는지 꼭 살펴볼 일입니다.